반갑습니다. 또 한주가 지났네요. 금요일 주간 상황과 분석 시간입니다. 이렇게 또 종목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유사한 패턴도 찾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직장 다니시는 분, 아기를 봐야 되시는 분들 많이 바쁘잖아요. 일부 제가 좀 대신 공부를 해드리고 이렇게 방향을 찾고 공부를 하면 좋겠다. 저와 구독자 분들과의 동행의 의미입니다. 공부의 방향과 공부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으니까 계속 꾸준하게 공부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이 시간으로 최근 주목받는 업종 섹터도 파악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차트 패턴도 알아보고요. 해서 월화수목금 하루에 한 종목씩 골라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여기 플러스 지금 유사한 그림을 그려가는 종목도 한번 찾아보는 그런 공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3일 월요일로 가볼게요. 자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그 전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패스를 하고 예전 유사 패턴으로 걸렸던 종목이죠. 그 밑으로 할라 IMS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라 IMS는 선박 관련 주고 지난주도 이런 말이 나오고 지난달도 이런 말이 나오고 물류대란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죠. 자 선박 관련 물류대란 이렇게 걸려가지고 상승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상승하기 전에까지 모습으로 한번 가본다면 자 최근 상한가 가기 전까지는 엄청난 뭐 급등락은 없이 여기 상승하고 난 다음에 죽고 다시 여기 있는 고점까지 이렇게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형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올라갈 때는 우상향 추세로 정별 형태를 만들어 가고 있고 여기서는 녹색 60선 조정을 잘 받고 그 다음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다시 60선 한 번 더 딛고 반등을 합니다. 이번에 반등하기 전에 보시면 20선 이탈하고 난 다음에 60선 위에서 여기 십자도지 형태가 발생을 하죠. 돋보기로 보여드릴까요? 왼쪽에 보시면 십자도지 보이시죠? 자 하락 추세에서 이 십자도지가 발생을 하면 상승으로 바뀔 수가 있죠. 자 이렇게 60선 근방에서 십자도지 발생 그리고 반등시키고 20선 돌파를 하고 이렇게 장대가 나왔다가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죽지 않고 여기 위에서 5위선 위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 또 십자도지 발생 여기 상방을 돌파를 해주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날에 십자도지 상방 돌파를 하고 이렇게 상가로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매수를 고려를 해본다면 우상향 형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해준 부분이죠. 자 그 부분까지 지지를 받아주고 십자도지 발생 다음에 20선 돌파를 시도한 이 지점 또는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위에서 좀 쉬고 있는 지점 이런 부분이 매수로 좋은 위치로 보여집니다. 자 이걸로 뭔가 바로 성과를 내려고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보세요. 다음주 올라오는 것도 보고 계속해서 눈을 익혀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과 비슷한 종목으로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 상승하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이렇게 다시 이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고 지금 고점 돌파 시도 중입니다. 여기 모습까지 비슷하죠. 돌파 전에는 60선 지지받고 에도 십자도지 발생하고 그 다음 20선 돌파구에 상승을 해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서 지금 지지를 5회선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도지까지 발생하는 부분이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을 이탈하면 또 내려갈 수도 있겠고 이렇게 상방을 돌파하면 또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것은 뭐 추천, 관심주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다. 저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5월 4일 화요일로 가보겠습니다. 화요일은 한국선제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한국선제는 지난주 관심 종목이었죠. 여기 빨간색 선이 가이드라인입니다. 상승전의 모습까지 한번 보면 이런 지그재그 파동을 계속해서 그리다가 여기서 좀 많이 무너졌죠. 60, 120선 부분에서 반등 60, 120선, 60선 반등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60선 이탈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려오고 난 다음에는 여기 하늘색 부분 240선 20선, 60선, 120선, 240선 지지받을 거는 다 받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20선 돌파를 하고 그대로 모든 입형선 20, 120, 60 다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20선 지지 한번 받고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형태도 우리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조선업계의 호황이죠. 선박수주도 뭐 최대로 하고 있고 이런 호황 때문에 조선업계 쪽으로 지금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봤던 STX도 그런 형태로 올라간 것이죠. 한국선제와 비슷한 종목으로 트루윈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 종목도 관심 종목이죠. 여기 빨간색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정벨 형태로 올라가다가 20, 60, 120, 20개구, 60개구, 120개구 여기 240선, 초장기, 평선까지 내려왔다가 그대로 지금 일자로 올라가고 있는 형태가 여기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선제 상승하기 전의 모습 큰 꼬리로 그 전에 있던 매물대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상한가 나왔죠. 여기도 지금 한번 전 고점 다 확인을 하는 긴 꼬리가 나온 모습이 여기와 상당히 비슷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5월 5일 어린이날 휴장이었고 목요일 6일로 가보겠습니다. 애니플러스 한번 볼게요. 애니플러스 크게 한번 보면 여기가 작년 코로나 때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뭐 큰 상승 없이 특감반등하고 난 다음에 장기간에 이런 매물대에 갖춰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 매물대를 여기서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의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 그 힘이 매우 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최초 상승을 하고 파란색 10선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 그리고 최초의 20선 지지 부분입니다. 상승 다음에 최초로 20선을 맞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매매를 한다 그러면 상승하기 전으로 돌아가면 여기서 사기 좀 부담스럽다. 여기서 이걸 깨고 더 내려가면 어떡하나 공포감이 있죠. 만약에 여기서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20선 지지를 여기 손절을 잡고 매매를 해볼 수 있겠지만 좀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해보겠다 싶으면 그 전에 있는 이 십자도지 상방 돌파 캔들 부분에서 우리가 배웠죠. 이런 곳을 좀 돌파를 해줄 때 매매로 가능한 구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애니플러스는 800개 이상의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국내외 가구에 송출하는 사업과 극장판 애니메이션 수입 배급 사업을 하는데 최근에 또 확진자 증가도 있고 집콕 생활 등으로 콘텐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종목으로 GS 글로벌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관심 종목이죠. 2주 전인가 3주 전 관심 종목인데 여기 상방 가이드 돌파를 하고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번 튀어줬다가 눌렸다가 다시 여기서 반등을 해주죠. 그러면서 그 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그래도 돌파를 했다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파를 하고 있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5월 7일 오늘 금요일로 가보겠습니다. 특수건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부는 상습 교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서울 강남 경기 화성 동탄 구간을 지하화한다는 구상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서 고속도로 관련주로 특수건설이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상승하기 전에 모습을 한번 보시면 이 뉴스 호재라는 것이 나오기 전에 차트에서 미리 만들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짧은 맵의 단기 맵에서는 이 차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화요일에 봤던 한국 선제하고 비슷한 흐름이죠. 정별로 올라가다가 2평선 모두 다 이탈하고 장기 폐선까지 내려왔다가 그대로 올라가는 형태 그러면서 이제 전 고점 불파를 해주고 최초로 20선 지지받는 부분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자 반등이 나오기 전에는 60선까지 한번 긴 꼬리가 나오면서 겁을 한번 줬다가 그대로 다시 올렸죠.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그전에 있던 고점을 다 돌파를 해주고 여기 만원 라운드 피겨도 돌파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요. 다 돌파를 하고 만원 라운드 피겨까지 돌파를 하는 거 보고 매매를 했습니다. 자 비슷한 종목으로 신송 홀딩스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는 5천원 라운드 피겨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만원 라운드 돌파 직전을 두고 그 다음 돌파 다음에 상승이 나왔다면 이 종목은 지금 5천원 라운드 피겨를 머리에 두고 돌파를 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돌파를 하고 그 위에서 지금 놀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가까이 보면 여기 한번 크게 한번 상승을 했다가 한번 눌려주고 다시 반등을 하죠. 여기도 한번 상승했다가 눌려주고 다시 반등을 하고 최근에는 정고점을 뛰어넘으면서 막 윗고리도 생기고 여기도 정고점을 넘으면서 윗고리도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선 금방에서 조금 지저분하게 조정을 받죠. 내렸다가 올렸다가 좀 혼란을 많아준 형태 여기서도 20선을 일자로 가져가면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막 혼란스럽게 주고 60선까지 한번 꼬리 찔러주고 여기도 60선까지 한번 꼬리 찔러주고 그 다음에 돌파를 해주면서 전매물 때 돌파 시도 여기도 다시 돌파를 해주면서 전매물 때 돌파 시도하는 모습이 좀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언급했다고 해서 여기서 무조건 가는 종목을 제가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비슷한 종목을 계속 찾아보는 이 형태가 공부가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나의 기준에 맞는 것만 관심 종목에 넣어봐도 좋고 넣는다면 여기서 또 본인만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죠. 기준 없이 매매하면 큰 코 다치죠. 이렇게 또 한 주간의 주목받고 있는 업종 섹터도 알아보고 상가 가는 차트가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는가 계속해서 그 트렌드를 읽어가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장 끝나고 급하게 찾은 거니까 이것 말고도 더 비슷하고 더 좋은 종목이 아마 있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고 정글은 시간이 없다면 제가 이렇게 대신 공부를 해드리는 일부는 대신 공부를 해드리는 그런 동행의 의미인 시운주식 채널입니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고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